이번에도 또 새롭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될 텐데 지역의 한 주의 다양한 주요 현안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주엔이라는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나오실 분이 아까 만났는데 인상 너무 좋으시고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만나보겠습니다. 제주의 소리에서 나오셨습니다. 박성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진짜 좋으신데요. 목소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목소리만 좋습니다. 제주의 소리 기자님이라서 그러신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의 소리의 박성우 기자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주간에 우리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서 전해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 앞에 계셨던 리포터님들이 텐션이 너무 좋으셔서 부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 중요한 소식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영훈 제주 도정, 벌써 2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해서 하반기 도정을 맞게 됐는데요. 이제 반환점을 돈 것이죠. 사실 이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 계획이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가, 또 보완해야 될 사안은 없는가,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오영훈 지사가 제시했었던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짧게 되짚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 공약들, 굉장히 굵직굵직했던 공약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부터 시작해서요. 또 상장 기업 20개 육성, 15분 도시,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각각의 공약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는 기관이 있어요. 전국의 시도지사의 공약 이행도를 점검하는 기관인데요. 제주도의 공약 이행률은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38%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 전국 평균이 27%인데 이것보다 10%포인트 높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실제로 당장의 실천이 가능했었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생애 주기별 통합 돌봄 이런 정책들은 이미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고요. 또 전국 최초로 성공한 그린 수소 생산은 가장 돋보이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아직 기간을 두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만큼 남은 과제들도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입니다. 사실상 앞으로는 이제 오영훈 도정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제주에 내 찾아오실 정도로 지역 사정에 관심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겠지만요. 행정체제 개편, 이게 계획대로는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현재 제주시, 서귀포시 두 개 행정시로 나뉘어져 있는 걸 같이 동제주시, 서재주시, 서귀포시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주민 투표를 실시해야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주도 입장에서는 적어도 올해 안에는 주민 투표가 실시가 돼야 실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이제는 남은 것은 중앙과 어떻게 절충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또 다른 공약을 살펴보면 상장기업 20개 육성도 그렇겠고요. 또 에너지 대전환 이런 것들도 모두 도정의 정치력이 매우 중요한 영역들입니다. 여러 현안들에 있어서 단순히 제주가 가진 힘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는 것이 이번 정부 들어서 소외됐다고 할까요? 사실 누군가는 좀 홀데론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중앙정부와의 절충이 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 절반의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오영훈 도정이 야당 도지사의 한계를 넘어서 제주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제 딱 절반이 지나왔는데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데이터상으로는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서 좀 더 공약 이행률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한 1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잘 이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소식도 전해 주실까요? 다음 소식은요. 많은 도민들께서 소식이 뜸하다 싶으셨을 것 같아요. 한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제주 제2공항 소식인데요. 기본계획 고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기본계획이 소위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전제가 되는 방침을 세우는 과정인데요. 그동안 사업비 조정의 문제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제2공항에 예상되는 총 사업비가 2015년까지만 해도 4조 8,700억 원이었는데 최근에는 6조 8,900억까지 2조가량이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금리나 또 지가나 건축자재 이런 것들이 다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이 비용이 이제는 작용한 것인데 이 사업비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긴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결국은 1조 원 이상 사업비를 줄이면서 공항 주변 시설의 규모를 줄이기로 한다는 얘기가 속속 전해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고시될 내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말 우리 흔히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하는데 정말 이것도 올랐네요. 사업비를. 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2공항 문제가 사실 사업비를 떠나서 문제가 녹록하지만은 않은 게 이게 한동안 잊고 지냈을 뿐이지 이게 제주섬 내부적으로는 찬반이 워낙에 치열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갈등이 좀 있죠. 맞아요. 사실 돌이켜보면 초창기부터 찬성이나 반대가 어느 쪽 하나 크게 쏠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첨예하게 이야기가 오가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2공항을 반대하는 단체에서 집회가 열리면서요. 주목된 것이 제2공항을 조성할지 말지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직접 결정을 하자. 우리가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자.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게 주민 투표가 됐든 아니면 갈등조정협의회가 됐든 우리가 우리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자는 것인데요. 좀 성사될 수 있을까요? 주민 투표.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는 것이. 일단 국토부도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고요. 또 당장의 오영훈 지사조차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공교롭게 제2공항 반대 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는 같은 시간에 오영훈 지사가 제주도청 출입기자당과 출범 2주년 간담회를 갖고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제2공항 주민 수용에 대해서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의사결정 과정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기본 계획이 고시되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될 텐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도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이 오영훈 지사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실시 설계, 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쳐서 토지 보상협의까지 이제는 진행이 될 텐데 사실 찬반 갈등을 온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좀 해법 마련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제2공항 사업 자체가 사업 시작 때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용역 단계에서부터도 굉장히 많은 찬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쉽지 않은 길이 아직도 남은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 기본 계획 고시가 어떻게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됐고 또 그 이후에 또 어떤 영향들, 또 어떤 후폭풍들이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나오는 뉴스들도 추가로 좀 알려주시고요. 다음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보다 가볍게 전해드릴 수 있는 소식을 좀 추려봤어요. 좋아요. 가벼운 소식. 이번 주에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주목을 받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제주공무원은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한다. 아, 봤어요. 저도 기사. 주 4.5일째 근무. 네, 주 4.5일째 근무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주도에서 근무를 도입을 합니다. 최근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 4일째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를 선제적으로 접근하자는 취지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는 유지하되 월요일부터 목요일 중에 4시간을 따로 추가로 근무해서 금요일 오후 1시에 조금 일찍 퇴근을 해서 휴식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주도는 4.5일 근무제가 적용이 되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또 근무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또 막상 금요일 오후에 사무실이 텅텅 비다 보면 민원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부서별 특성에 맞춰서 순환 근무자를 조정하는 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네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소식 하나 더 들었으면 하는 게 최근에 추가 배송비 지원 관련된 뉴스가 있었어요. 맞다. 정보 전달 차원에서도 전달해드릴 수 있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최근에는 또 많은 분들이 많이 몰려서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 추가 배송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택배 추가 배송비가 사실 작년부터 지원이 되고는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신청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이 신청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됐습니다. 전용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요즘은 누리집이라고도 하죠. 이 택배 추가 배송비가 신청을 하려면 통장 사본과 송장 번호에 구매 영수증 캡처에 여러 가지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게 신청 방법이 되게 복잡해서 하기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 분들도 야, 이거 3천 원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라면서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들까지도 있었는데 이제 이게 간편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간편해지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약간 처음에만 이런 통장 번호 이런 것들, 구매 영수증 같은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올리면 처음 등록을 하면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저장이 돼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연간 1인당 4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제주에서 필요한 뉴스들, 우리가 알아야 될 뉴스들 피와 살이 되는 뉴스들을 잘 모아서 오늘처럼 잘 소개해 주시면 이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 소리 박성호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